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서 오늘은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 가운데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는 부분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브리핑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입국가는 모두 미주지역이 7명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유럽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감소 경향에 있고 미국 등 미주지역과 또 중국 외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5일까지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생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5월 5일까지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일상생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네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 성신병원 호흡기내과의 정기석 교수님, SBS의 송인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정 교수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고강도가 빠진 겁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어린이날까지 하기로 했는데 정부의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시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미루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2주씩 미룬 게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4월 초까지 하자고 그때까지 거리 두자고 막 강조하던 때가 엊그저께 벌써 또 한 달이 또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울 겁니다. 한 명이 나오다가도 갑자기 뭐 수십 명이 터지는 게 코로나19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국민들한테 예측 가능한 지표를 좀 보여주면서 같이 한번 가자고 설득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런 발표를 보면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아마도 그것을 염두에 둔 즉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일상생활을 우리 복귀합시다라고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더욱 조심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심은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저도 이제 밖에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많이 풀어졌거든요. 마스크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식당에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물론 모이지 않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또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빨리 좀 있는 경향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다시 그냥 그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 때문에 방역 당국도 계속 아니다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서는 풀려갈 것이고 결국 제일 핵심이 되는 학생들의 계약이라든지 또 다른 대규모 지금 집회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회들이 이제 곧 열린다고 하면 그때가 이제 저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송희롱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완화하기로 한 이유, 배경, 근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근거는 최근에 이제 신고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 이내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뭐 이런 점 등을 다 고려해서 한 결정이라고 정세균 국무총리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지금 화면 보면서 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한 이유는 지금 송희롱 기자가 설명한 부분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이 된 거예요. 연장을 결정한 배경은 지금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그 화면을 보시면 일단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물론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만 역학조사 추적이 좀 불가능한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총선 등 대규모 국민 이동에 따른 전파 가능성 특히 이제 4월 말, 5월 초가 연휴가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유행 특히 이제 도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유럽이 물론 진정 기미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진정 기미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진정적이 있습니다. 예정이 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또는 아직까지 마지막으로는 백신과 치료제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적 연장을 한 이유 같습니다. 맨 위에 있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사실 해외 유입 확산과 함께 신경 쓰는 게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경북 예천에서 있었던 감염 사례도 대표적인 경우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가 5% 미만으로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완화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은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직 5% 미만이기는 하지만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하게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나타나지만 않을 뿐이지. 지금 무증상 감염자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그냥 발견 못하고 넘어갈 뿐이지 조용한 전파는 지금도 계속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해서 정부가 연장을 한 건데 이번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그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좀 바뀐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라고 한다든가 종교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침이 완화가 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을 중단을 권고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운영을 제한을 권고를 한 겁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허가를 일부 해준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동안 했던 발열 체크라든지 그다음에 거리 두기, 그리고 유흥주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단 작성 이런 것들은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런 조치들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시설 폐쇄를 다시 하겠다. 그리고 과태료까지 매기겠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이른바 고강도 이 세자는 빠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본적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방역당국은 오늘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고3, 중3 학생들이 가장 먼저 온라인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차례로 온라인 계약을 했는데 이제 오늘로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입학식을 하지 않습니까? 입학식 하면 여러분들은 추억 속의 한 장면이 다 떠오르실 텐데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 아마 나중에 이 장면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영가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오늘 영상으로 입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TV와 컴퓨터로 공부하고 선생님과 전화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어엿한 1학년입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스스로 공부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멋진 초등학생이 될 거예요. 짜잔! 여기는 운동장! 이곳에서 여러분은 신나게 뛰고 즐겁게 운동합니다. 우리 학교 도서실입니다. 책도 많고 쉴 공간도 있네요. 지금 영상은 학교 위주로 학교에서 소개해 주는 건데 제가 좀 기대했던 영상은 학생들이 자기 집 안방, 거실에서 선생님, 친구들은 보지 못하고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오늘 입학식 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출석체크를 이제 온라인으로 했고요. 아, 온라인으로 출석체크를 했습니까? 네, 온라인으로 아마 엄마들이 대신 하셨겠죠. 어쨌든 온라인으로 출석을 했고 1학년 학생들은 사실은 유치원생이나 다름없거든요. 학교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계약한 아마 첫 제너레이션, 세대가 되지 않을까. 좀 의미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학부모 걱정은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엄마가 거의 다 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계약이다 이런 얘기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 입학하실 때 장면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오래전에 교복도 입으셨을 것도 같고. 왼쪽 가슴에는 수건 달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콧물 닦으라고 준 건 아닐 텐데 우리 콧물 닦고 그랬는데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 안방에서, 거실에서 계약을 맞게 됐네요. 코로나19가 참 많은 변화를 갖고 옵니다. 예, 아우, 저 막상 직접 보니까 정말 참 딱합니다. 정말 얼마나 가슴 설레입니까. 저는 뭐 너무나 오래전 얘기지만 그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밝게 정말 새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 시기에 집에서 앉아서 이렇게 화면을 조그만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송인호 기자, 온라인 계약을 했으면 이 원격 수업은 뭐 지금 언제 오프라인 계약할지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들은 많이 좀 시정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계속 덜컹덜컹 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까? 오늘 제가 좀 취재를 해 보니까 지난주처럼 목통 사태라든지 학생관리 시스템, 뭐 E클래스라든지 뭐 E학습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연 사태는 없었고요. 단지 이제 버퍼링이 좀 늦다든가, 동영상 재생이 늦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문제가 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떻게 앞으로 계속 시정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말이죠? 이걸 당장 뭐 다 고쳐나갈 수는 없고요. 이제 학교들도 그걸 안 될 걸 대비해가지고 2단계, 3단계 비상조사들이 다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보완 조치들을 교육부가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버 용량은 충분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서버 용량 이외에 다른 뭐 접속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2학년, 3학년 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계속 수업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저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그 원격 수업을 받기가 참 힘들 텐데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맞벌이하는 경우에는 이제 돌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엄마가 안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 뭐 이런 분들 주변의 이웃들 이런 분들한테 같이 맡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지역사회나 친인척들이 좀 도와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거를 전부 다 뭐 국가가 다 해 줄 수는 없는 얘기니까요. 그렇게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정말 오랜 시간 계속된다고 한다면 아마 학부모님들도 많이 지칠 수밖에 없고 어떤 한계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이의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것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로 나의 현실이 되는 순간 사실은 자칫하면 이런 불만이 쌓아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풀이를 하듯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일부러 안 해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도 좀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을 가장 마지막에 이제 열고 싶어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그래도 뭔가 제가 늘 주장하듯이 뭔가 좀 예고편을 좀 주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10명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한 명도 발생 안 하는 게 한 달 지속되면 과감하게 계약을 한번 해보겠다라든지 이게 있어야지 지금 오늘 얘기 나온 거 보면 금년 안에 계약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각오하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럼 우리의 100년 대기인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역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숙의해 나가야 할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회적 거리 두기, 온라인 계약. 우리 사회가 불과 작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상황에 처해서 저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 이 상황이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민들도 아마 이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와 국외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간을 길게는 몇 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감염 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수준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으며 생활 속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주마다 위험도를 평가하며 필요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계기입니다. 송영 기자, 박론호 장관 이야기 들어보면 2주 뒤, 5월 5일 그때가 되면 또 그때 가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한 새로운 정부의 방침을 발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월 말, 5월 초에 장장 6일 정도의 연휴가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연휴가 가능한 기간이겠죠. 네,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밀집하느냐 그리고 전파 확산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 수가 얼마나 좀 늘어나느냐, 그리고 감염공로 미파학자들이 또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사회 두기, 거리 두기를 연장하느냐 아니면 이제 끝내느냐 그거의 큰 결정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고강도 글자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박론호 장관 역시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의 생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방역당국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폭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그 배경에는 바로 신천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또다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틀간 발생한 신천지 교인 확진자는 모두 4명입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지난 13일 논산 육군 훈련소에 입영해 확진 판정을 받은 훈련병들이고 나머지 1명은 양성 판정받은 대구 가톨릭대 병원 의료진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밀접 접촉자들을 파악해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훈련병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완치됐다 재발한 걸로 파악됐는데 이런 재양성자가 지금까지 179명에 이릅니다. 방역당국이 재발 원인으로 재감염이 아닌 바이러스 재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5천 명이 넘는 신천지 교인 완치자 가운데 재양성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신천지가 몰래 종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도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신천지 교회와 관련 시설 폐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감염 경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 신천지 교인이면서 동시에 훈련병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같이 훈련받은 훈련병들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논산훈련소 측에서 접촉했던 당시 같은 동료들 그다음에 부사관 이런 사람들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 양성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 다 했다는 겁니까? 네, 검사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추가 양성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훈련소에 접촉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다 문을 닫게 했다는데 왜 감염자가 이제 또 좀 늦은 시점에 또 나온 것인지 그래서 혹시 종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종교활동은 2월 중순자로 모든 활동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문자가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들리고 있습니다만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논산에서 이제 확진된 그런 훈련소 입소자들은 사실은 군에 들어가서 감염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확진을 받아서 다시 재확진된 사례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진 판정 한번 받았다가 완치 판정받았다가 다시 확진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을까 하나가 좀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 네, 네. 그래서 군 내에서 감염된 건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이 지금까지 역할 수사 결과입니다. 이 신천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역당국이 초기부터 상당히 강하게 나갔는데 말이죠. 계속해서 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게 꼭 종교활동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다른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또 감염됐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은 걱정하실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전에 대구에서 나온 예를 하나 보면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던 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거기서는 주민들 중에서 신천지 교인들만 다 양성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이분들이 꼭 교회를 안 가더라도 별도로 모여서 소규모 집단 집회를 계속 해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좀 의심이 들고요. 또 같이 살면서 서로 뭐 음식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자꾸 이제 서로 간에 전파를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신천지 측도 이 방역당국에 지치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암합리에 다시 포기 활동을 벌인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 뭐 제보나 이런 내부자 고발 이런 걸로 찾아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천지가 종교활동을 만약에 재개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확진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국내 상황 지금까지 여러분께 전해 드렸고요. 일본이 이웃나라 일본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정말 먼 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받아들였는데 이제 일본의 일본의 확진자 수와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를 다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다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마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שים 만루가itated 이제 일본의 생활가능과 격해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계속되면 사람들이,가 계속되면 일부 Cerb decis throughput도 못했습니다. 외국에서 얼마나 다양한 상태를 통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는 이웃나라 일본이 활용하다는 소식을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기효정으로, 하지만 한국처럼 기효정으로, 일을 있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교육이 최고의 새로운 상태를 통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타고, 내가 기효정으로, 바라를 다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Abbieran 수있습니다. 중국과 같이 팬들에게도 나라 이걸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의료가 한계에 부닥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지금 영상 보니까 제가 3월 10일 날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일본의 확진자 저 영상 보니까 굉장히 일본이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대형마트라든지 상점, 음식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한산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를 나카무라 유스케 미시카고대 명예교수가 한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응급센터에 코로나 환자들이 대규모로 가서 다른 응급환자들, 심장질환자라든지 다른 응급환자들이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의 응급의료체계를 좀 무력화시키고 완전히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카무라 유스케 미시카고대 명예교수의 저 이야기를 사실 우리 코로나19 우리의 초기 상황 때 저도 참 많이 궁금했고 질문을 많이 던졌던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칫 다른 환질환으로 정말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자칫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생기지는 않을지. 다행히 우리는 그 고비를 넘어간 것 같은데 우리 의료체계는 그걸 어떻게 대응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 제일 중요했던 게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그때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도왔죠. 사실은. 서울 지역에서 의사들이, 의료인들이, 간호사가 가서 도왔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중환자들을 서울 지역으로 다.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다행히 거기서 불이 꺼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머지 지역에 있는 만성 치료 환자들, 급성 치료 환자들, 신근경색 등등이 다 제대로 지금 치료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 그게 조절이 안 돼서 각 병원마다 중환자실이 코로나19 환자로 가득 찼더라면 그 다음부터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응급실이 온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중환자실로 연결이 돼야 치료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도 잘 막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2월, 3월, 4월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꼭 석 달이 되는 날이겠네요. 1월 20일인가 아마 첫 환자가 나오지 않았나. 1월 20일에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석 달 우리의 대응 한번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해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많은데요. 그래도 역시 잊지 말고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국민 개인 수칙을 지키면서 잊지 말고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나는데 기간이 길뿐이죠. 그래서 각자 잘 지키면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 석 달 동안 제일 잘한 것은 사실 우리 국민이 정말 제일 잘한 거예요. 대구에서 대응 환자가 터지면서 이제 다들 겁을 먹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마스크를 열심히 끼고 손도 열심히 씻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이 저렇게 망가지는 것은 마스크 덜 끼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만큼 경각심이 늦었기 때문에 게다가 정치 지조자들이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고. 삼위일체가 돼서 안 됐던 거고요. 우리는 그게 정말 잘 됐고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당국에 그동안 해왔던 그 관행이 역학조사를 해서 환자를 차단해서 치료하고 접촉자 차단하고 했던 그 관행이 옛날에 메르스 때 쭉 해왔던, 연습을 해왔던 그 관행이 지금 이 코로나19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사실은. 마스크도 사실은 미국이나 WSU는 쓰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드디어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끼는 문화가 됐고 또 많이 협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역당국에서 쭉 연습해왔고 해왔던 그 틀과 그다음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한 요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해온 만큼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만 지켜주신다면 방역당국은 방역당국대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만 해 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언젠가는 코로나19 사태도 끝날 것이다. 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 세계 유명 가수들이 세계보건기구 WHO와 함께 아마 유명 가수들 가운데 레이리 가가가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의 세계, 함께 집에 머무릅시다, 투게더 레톰이라고 하는 함께 집에서 라고 한 뜻이 되겠죠.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Although a tear may be ever so near, that's the time you must keep on trying smile, what's the use of crying? And you'll see that life is still worthwhile If you just smile You need a hand, we all need somebody to lean on I just might have a problem 레이리 가가 이어서 스티비 원더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송인호 기자, 이 노래 아마 각자가 다른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이런 활동, 이런 이벤트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아마 1985년에 퀸의 아마 라이브 에이드. 다 기억하죠. 영화 때문에 더 많이들 아시게 됐죠? 그래서 아마 힘든 시기에 전 세계에 이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전 세계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자들이 기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틀스의 전설적인 그룹, 비틀스의 멤버 폴 맥카트니가 노래 부르는 장면, 자신의 노래, 자신의 히트곡 가운데 지금 전 세계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래들을 각자가 집에서 부르는 원 월드 투게더 앳톰 이 이벤트가 어제 오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한 8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 이걸 통해서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거의 2천억 원 가까운 기금이 모여졌다고 하니까 다 어려운, 코로나19로 어려운 전 세계 사람들을 돕는 데 이 돈이 쓰여질 것 같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와 맞서 대응하는 데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대응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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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마음으로 대응하여